영양식 먹방 섞어줄게요. 맛있는 영양식 먹방이다. 보세요. 옐로우 먹방이에요. 계란도 있고 고기도 있고 설레기도 있고 어떤거에요? 퍼플까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와 완전히 영양식입니다. 섞어줄게요. 아빠가 위생을 위해서 이거 장갑을 떼세요. 섞어줄게 메리야. 섞어줄게요. 이야 맛있겠다. 골고루 섞어줄게요. 골고루 섞어줄게요. 맛있게 드셔보세요. 알겠습니다. 아 그래요. 먹으세요. 맛있어 먹었어요. 메리 먹방! 레츠고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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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은 초콜릿으로 만들어서 마늘은 완벽한 맛이에요 저는 아이스크림을 먹어봅니다 너무 맛있고, 약간 맛있네요 너무 맛있는데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 너무 맛있어요 나도 그렇게 먹었지만 아주 맛있어 정말 맛있어 소세지 떡과 떡볶이 밥과 이렇게 Orizacan 저도 이렇게 꼭 준비했어요 근데 남지 Brook 요즘은 오랫동안 너무 맛있어서 보랄의 고추를 거의 아저씨 벽에 올렸어요 청양고추 재밌지 않나? 패키지 이렇게 쌀이게 매운이 잘 어울릴게요 다음날 너무 잘 어울려요 오늘은 이는 뱀팽 뱀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 먹었어요 아 잘했어요 메리 아이 이빨아 잘 먹었어요 어우 이빨아 삭삭 익어 먹을래? 응 다 됐어 그렇지 아우 잘했어요 우리 메리 아우 잘 먹었어요 아우 이빨아 잘 먹었어 메리야 그래 그래 잘했어